윗집 이웃이 다녀간 이유입니다.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죄송했던 윗집 이웃의 깜짝 선물 함께 보시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어머나 이게 뭐야? 웬 봉투가? 그 안을 봤더니 흑마늘빵과 흑마늘빵 그리고 사냥산삼주 그리고 손편지 명절에 찾아갔었는데 댁에 안 계셔서 이제야 인사드려요.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약소하지만 이거라도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항상 많이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에도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 윗집의 젊은 부부가 아랫집 이웃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런 선물로 표현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아파트 8층에 거주하는 글쓴이는요. 퇴근 후에 이렇게 집에 왔다가 문고리에 걸려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을 살펴보니까 흑마늘빵 한 봉지와 그리고 사냥산삼주 한 병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흑마늘빵 상자에는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손편지까지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윗집 이웃은 글쓴이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너무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글쓴이도 소음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글쓴이도 이 윗집에 와인과 황금향으로 보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5년째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이웃과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다 이해가 된다라면서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희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이런 거 많이 다루잖아요. 박 변호사님이 줄곧 얘기했던 해결책이 바로 저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저렇게 하거든요. 저렇게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그러진 않는데 예전에 어릴 때는 좀 더 과한 선물을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선물을 보고 또 얼굴을 보고 아이를 시켜서 한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뭔가 뛴다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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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조금 걷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막 공포를 느끼거나 짜증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을 한 것 같아요. 과한 선물 뭐? 그때 되게 비싼 거를 줬었어요. 과일하고 이렇게. 예. 비싼 거예요. 오늘 분위기 왜 이래 진짜.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Orleans